자, 빌리치님! 상영장이 5억 몇 살까지 가입이 되는 건가요? 네, 서른 살까지, 어릴보험 30세까지 5억 가입이 가능하고 30세가 넘으면 얼마? 30세가 넘으면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득이니, 어깨뇌정은 얼마인가요? 네, 어깨뇌정은 9억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삼성화재는 5억까지 되고요. 단독으로. 김정은이 상영장이 좋은 특약인가? 어떤 식으로 보험금이 나오는가요? 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영장의 매 사고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 식자인대에 파헬됐어요. 상영장의 15% 나왔으면 5억에 15%면 얼마죠? 7,500만 원 받고요. 다시 5억이 살아있고 내가 정말 가다가 낭떠지 떠져서 인공간전소도 했다. 한쪽이 25%, 두쪽이면 50%잖아요. 5억에 50%면 2억 5천똘 받고 다른 상으로 또 다 다치면 5억에 곱하기 장애 지급률을 곱해서 나온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 사고 시, 매 회당률. 가성비 대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로데오님, 상영장에 유병자도 가입이 되려나요? 네,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유병자는 많이 안 들어가요. 30세 전 어린이 보험에서만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